이제 1. frankly 2000 RR 첫 부їh 본인 임원준 선수가 지금 매치업 하기에는 신장에 열쇠가 있다고 보구요 손으로 터치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장면에서 터치아웃이 있었고 이번경기 매각으로 빼줬습니다 오픈 찬스 이정 들어갑니다 주균환 노승준 노승준 자 오늘 유경식 선수 주균환 올라갈 듯 말 듯 주균환 아 주균환 좋죠 포윈도 무서워집니다 홍성민 포윈의 득점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이승준 핸드 오픈 2연승 2연승 들어갑니다 연속 5득점이에요 완전히 넘어왔어요 노승준 편안하게 올라갔습니다 안쪽으로 부리고 이승준 원앤덩크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아 지금 공격자 반칙을 줘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이승준 선수의 손이 노승준 선수의 앞면에 조금 출발하겠습니다 이강호 피해내면서 이강호의 외곽 들어갑니다 자 추격에 폐렴 홍성민 타고들면서 포스트업 노승준 들어갑니다 이강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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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 운반 이후에 아프리카플릭스 선수들이 힘을 내면서 아프리카플릭스 선수들이